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코스모스 만들어 볼게요. 꽃 한 송이 만드는데 색종이 8장 필요합니다.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펼쳐주세요. 오른쪽의 뾰족한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오른쪽에 이 가장자리가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이때 색종이 살짝 들어서 뒤쪽에 있는 색종이 앞으로 빼내주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살짝 들어서 뒤에 있는 색종이 앞으로 빼내준 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이 위쪽에 있는 뾰족한 모서리가 아래쪽 모서리에 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내립니다. 반대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칩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원래대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색종이를 들어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이 볼록 튀어나오도록 왼쪽에 있는 색종이를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놔주세요. 오른쪽 끝의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잘라줄게요. 다시 원래대로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면 꽃잎 한 개의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여덟 개 만들어줍니다. 연결해 볼게요. 오른쪽 작은 세모에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색종이를 이렇게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붙여서 연결할게요. 작은 세모에 풀칠하고 세 번째 꽃잎을 이렇게 껴 넣어주면서 붙여주세요. 세 번째 꽃잎에 작은 세모에 풀칠하고 네 번째 꽃잎을 붙여줍니다. 끝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일곱 번째 꽃잎 붙여준 후에 양쪽에 작은 세모에 풀칠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꽃잎을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앞쪽에 접혀있는 색종이에 이 비스듬한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꽃잎의 옆쪽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나머지 모두 다 꽃잎들의 옆쪽 부분을 바로 앞쪽에 있는 색종이에 비스듬한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 돌려가면서 모든 꽃잎의 모서리들을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주면 예쁜 코스모스 완성입니다.